하이리! 우리 난이 몸에요 아이러브유가 아주 뚜렷하게 있어요 걸어다니고 할 때는 꼬리를 딱 올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고를 때는 이뻐요 아이구 난이 이쁘다 어디 있어요? 이 아이 하트 이 꼬리에 유 아 이렇게 I love you? 돼지로 I love you 확실하게 딱 써있네 하나 둘 아 잘 나왔는데 또 잘 나왔어 이게 지금 I love you라도 이 U자가 조금 꼬리가 이렇게 들려야 되고 한데 꼬리에서도 좀 잘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